새로운 엄지 가죽을 소개하는 등장부터 비구숨 선물하는 새로운 엄지 가죽의 정체나 안녕하세요 편안 불쌍한 남자 변기 앞에만 서면 자가지는 남자 변기수입니다 변기수와 함께 할 오늘의 주제 실패란 없다 썬 다이어트 프로젝트 궁금하세요? 궁금합니다 50대 두 아이의 엄마라고 믿기지 않는 완벽 몸매의 비밀이 썬 다이어트다? 해가 떠 있는 동안 양껏 먹으면서 하는 다이어트를 썬 다이어트라고 합니다 2주가 지난 이 시점에 어떻게 달라졌을까요? 어서 나오세요 허리둘레가 재봤을 때는 113cm 자 그렇다면 얼마나 달라졌을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80이에요? 몇이에요? 99 허리둘레가 14cm 줄었다? 드세요 양껏 먹고 살 빼는 썬 다이어트 올여름 건강하게 살 빼는 기회 절대 놓치지 마세요 2부에서 만나요 2부에서 만나요